여러분들 데카르트 아시죠? 근대를 연 철학자 그는 바로 무슨 말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때 생각한다는 말은 바로 뭡니까? 의심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심하는 겁니까? 기존의 진리가 과연 맞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참 진리인지를 의심한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기존의 것들을 의심해서 드디어 실제 바로 참 존재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중세의 지식을 깨고 새로운 근대라는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연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옳은가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되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의심이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맞다는 듯이 지금 내가 언젠가 이렇게 해도 점수가 나올까라는 안일한 여러분들의 스스로에 대한 뭔가 위안을 주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수능 국어 1등급 86점이었습니다 2등급은 70점대였습니다 자 이번 3월 모의고사 1등급 81점입니다 2등급이 무려 71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점수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의 기존의 공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어 1등급으로 가기 힘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제 내가 공부하는 국어 방식이 맞는가 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을 했다면 과감히 그것들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공부 방식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되는 건가 분명히 81점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내에 지문을 3개 정도 2개 정도를 못 읽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부의 방식은 그냥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대로 받아 적고 뜻풀이하고 내가 분명히 스스로 읽을 힘이 생기지 않는데도 그냥 강의만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강의를 의심해야 되고 그 공부를 의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힘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 나간다면 그게 올바른 방법이고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겠죠 문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용을 단순히 받아 적고 형광백 밑줄 치고 암기하고 있는데 수능이나 모기사를 봤더니 생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고 그랬을 때 나는 과연 그것을 객관적으로 빠르게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찾았는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받아 적고 밑줄 치고 뜻풀이하고 자료를 보는 문학 수업은 죽은 수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의심하고 올바른 공부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객관적 기준을 확실하게 잡은 채 어떤 시든 어떤 소설이든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법 수능과 지금 3월 모구사를 보십시오 지식을 묻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문을 주고 그걸 근거로 주어진 사례에 응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법적인 내용은 주고 그것들을 실제 사례에서 정확하게 응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법 공부에 대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어미가 뭐가 있고 또 의전명사는 뭐가 있고 라는 식의 암기를 통해서는 그 암기를 노려서 그것들이 다른 사례로 쓰이는 응용된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국어 공부의 핵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글쓰기 논리로 빠르게 예측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힘 문학 객관적 기준을 잡아서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힘 이라는 것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나의 공부를 의심하고 이제 바꿀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바른 공부 논리적으로 빠르게 읽는 공부만이 여러분 수능날 1등급 합격을 안겨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공부를 의심하십시오